쇼박스 쇼성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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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나가! 엄마! 쇼성아 형이야! 왜? 쇼성아! 쇼성아! 엇! 진짜 죽고 싶어 한 장 있어! 극단 거 관심 없어 너만 가면 돼 형! 안 돼! 용성아! 그깟 훈장이 뭐라고? 내가 뭐 때문에 쉽게 살게 뛰었는데 내 핑계 대지 마! 내 앞에다 사였어! 아아악! 안녕, 세태 씨. 버스테로 나가! 형.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. 이따 눈뜩 우리 집 안방이고 난 아침 먹으면 세호한테 얘기할 거야. 정말 진짜 같은 이상한 꿈을 꿨다고 우린 반드시 같이 살아서 돌아가야 돼. 니가... 니가 죽였어. 니가 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